아 깜짝 카메라 해주는 것도 쉽지 않네 아까 오빠가 선물 내놓으라고 해서 저 끝까지 모른 척 하느라 고생했잖아요 언니도 모른 척 잘하고 있죠? 아가씨한테 선물 달래요? 되게 보채네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이게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빠 많이 삐졌죠? 우리 오빠 되게 삐돌이라 자기 생일 깜빡하면 되게 오래 삐지거든요 안 그래도 연애할 때 한 번 까먹었는데 얼마나 서운해하던지 달래느라 완전 애 먹었었어요 다들 갖고 있는 게 생일인데 혼자 유난 쩔어요 진짜 그래도 이번 생일에 완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겠죠? 이해해야죠 이왕 모르는 척 속이고 있는 거 시부모님도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거 맞죠? 아이 그럼요 엄마는 미역국 재료 사다 놓겠다고 그러는데 오빠 완전 개서운하게 만들어야 깜짝 카메라 성공한다고 뜯어말리는 중이에요 잘하셨어요 한창 시무룩해져 있겠네요 이럴 땐 자기 생일이라고 먼저 밝힐 정도의 쿨함도 없는 삐돌이 신랑이 좋네요 오빠가 일 때문에 요새 바빠가지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간다면서요? 요런 게 또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크 그러게요 요즘 눈 밑이 퀭해가지고 안쓰러웠는데 내일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면 힘 좀 내겠죠? 내일 봐요 아가씨 네 언니 표정 잘 숨기시고요 언니가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서 표정을 잘 못 숨기잖아요 제가 보기엔 언니 깜짝 카메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연기에 소질이 없어요 티났어요? 이번엔 잘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안 들켰잖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기대해볼게요 이번에 알파벳이랑 숫자 풍선은 오늘 저희 집으로 다 배송받았어요 케익은 뒷베란다에 갖다 놨다 그러셨죠? 내일 봐요 음 고마워요 내일 꼭 성공해요 자기 오늘 늦네 오늘도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거야?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건데 저녁은 먹고 들어갈 것 같아 야근 한다고 해서 부서 사람들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거든 아 저녁을 미리 먹었어? 아쉽다 내일은 내가 밖에서 저녁을 먹을 것 같은데 왜? 내일 저녁 집에서 먹는다고 했잖아 응 그랬지 근데 내일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모인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좀 섭하잖아 자기 진짜 내일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? 아니 무슨 날이긴 내일 화요일이잖아 자기 요즘 요일 개념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직장도 다니면서 요일 개념이 그렇게 없으면 어떡해? 알았어 알았어 자기 요일 개념 완전 있는 사람이야 됐지? 아무튼 나 내일 밤늦게 들어갈 거야 외박할 수도 있고 너무 재밌게 놀지 마 나 질투할 거야 내 친구들 다 여자들인데도 그렇게 질투가 나? 히히 귀엽긴 무튼 일 마무리하고 얼른 집 들어와 아 나 과장님들이 집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잔 한다는데 나 오늘 술 조금만 마시고 가면 안 돼? 뭐야? 나 혼자 두고 술 마시고 노는 거야? 비즈니스지 비즈니스 하긴 내일은 내가 우리 자기 서운하게 할 예정이지? 아무튼 집에 조심히 들어와 들어올 때 대리 꼭 부르고 오빠 못 믿어? 오빠 완전 준법 시민이야 아무튼 놀고 있어 밤에 봐 응 언니 잘 숨어있죠? 나 지금 엘리베이터 1층이에요 비상계단에서 케이크 불 붙이고 대기하고 있다가 아가씨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려고요 좋아요 언니 지금 엄청 이쁘게 입었는데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네요 어? 근데 지금 도어록 누르는 소리 들리거든요 그래요? 아 떨린다 지금 1층에서 엘베 탔어요 내리자마자 바로 초에 불 붙일게요 아니 잠깐만 언니 들어오지 말아봐요 왜 그러세요?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? 잠깐만요 들어온 건 맞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거든요 여자 목소리인데 맞아요 여자 목소리 언니 지금 들어온 거 아니죠? 안 들어갔어요 아직 그거 저 아니에요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꽤나 엄하네요 아 나가지도 못하고 미치겠네 진짜 언니 괜찮아요?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우리 몸에 피가 싹 식는 기분이네요 나 집 삐운다 하니까 신나서 데려온 거구나 간댕이가 부왔지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 진짜 언니 일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떡해요? 그냥 쟤네 한 번씩 치고 나올까요?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? 아가씨 혹시 평소에 캥기던 거 없었어요? 아니요 저 진짜 다 걸고 아무것도 몰랐죠 아 저기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사람 바보 만드네? 그냥 지금 들어갈게요 이미 사실은 까발려줬으니까 단판 짓는 게 낫죠 그래 언니 그럼 일단 들어오세요 케이크는 우리끼리 먹어요 저 웬수 같은 거한테 한 입도 주지 말자고요 너는 진짜 글러먹었다 어떻게 된 놈이 그러냐? 어떻게 그 난리를 피우고 집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?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 난리 피우고 집에 들어가는 게 더 뻔뻔스러운 짓 아니야? 넌 내가 어떻게 했어도 욕했을 거잖아 그냥 넌 지금 나를 욕하고 싶은 거잖아 그냥 그래서 지금 네가 한 짓이 잘한 짓이라는 거야? 아 이미 바람 피운 거 뭐 어쩌라는 거야? 그래 피웠어 바람 근데 뭐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냐고 야 어떡하냐? 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겨버렸는데 불륜 저질러놓고 그딴식으로 포장하지 마 소중한 사람? 당신은 그냥 불륜 저지른 쓰레기야 그러는 너는 그러게 왜 동창 모임 있다고 해놓고 왜 일찍 들어와? 네 생일이라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한 거다 왜? 그렇게 잘못이야? 깜짝 파티한다고 숨어있는 게 잘못이냐? 아니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한테 한입하는 게 잘못이냐? 생일이라고 명품 지갑까지 거금들여 사놓고 신우이랑 기다렸는데 네가 어떻게 해 이래? 당신은 신우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? 야 거짓말은 네 잘못도 있지 아니야? 이런 식으로 나한테 책임을 짊어지게 하겠다 너 진심 생각보다 수준 이하다 너 없을 때 하루 데이트하고 보내려고 했어 원래 나랑 같이 쓰는 침대랑 소파에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하냐? 내가 그렇게 양심 없는 놈으로 보여? 일단 너랑 내가 사는 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게 더러운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왜 날 이렇게 만들어? 그러게 누가 너더러 그런 거 해달렸어?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이 사다를 만들어? 그냥 네가 집 비운다고 말한 시간에 제때 비웠으면 없었을 일이야 끝까지 너는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게 만든다 이혼할 거였잖아 안 그래도 이혼할 거야 너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내가? 이 꼴을 보고 이제 결혼한 지 3년이야 열척 없는 결혼 생활 하루빨리 접는 게 맞아 애가 세상을 완전 꽃밭으로 보네 너 나랑 결혼하면서 일 관뒀고 3년의 공백이 생긴 거야 누가 너같이 3년 동안 계속 집안일만 한 여자를 채용해 주겠냐? 그냥 나랑 계속 같이 살아야 돼 너는 지금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? 그 여자 정리도 안 할 거니까 참고 살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 그 말이야 말하지 않았어? 나 그 여자가 더 좋아 아주 백년 해로 할 거 같아 가정적인 남편 코스프레 하면서 다른 여자는 만나고 싶다 이거지? 야 넌 진짜 우리 엄마 반찬 맨날 얻어먹으면서 양심도 없냐? 아가씨 인성노가 다 시인하네요 그러면서도 저랑 이혼은 안 한다네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냐? 죽고 싶냐? 그게 어떻게 사고냐? 사람이 살다 보면 의뢰 생기는 일이지 어디서 지금 방귀 뀌고 똥까지 싸놓은 놈이 썩내는 거야? 너 진짜 여기저기 꼴값 다 떨어놨더라 여기 게시물 보니까 오빠랑 그 여자랑 거울 셀카 찍은 거 얼굴 부분만 지우고 올려놓고 그랬더라 바람 피우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런 걸 쳐올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가정 파탄내는 짓이지 지금 네가 오빠 가정 파탄내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 소식 들으시면 쓰러지실걸? 너는 그게 좋냐? 그러게 쓰러질 짓을 왜 해? 오빠가 우리 집안에 무심해지기 시작했을 때 아니 오빠가 바람 피우면서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했을 때 언니가 우리 엄마 아빠 생일 다 챙긴 거 알아? 아이씨 넌 니나 잘해 너나 까불지 마 내가 네 내연녀랑 드러운 짓 하는 거 다 들었던 거 생각하면 토 쏠리거든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넌 진짜 이참에 크게 잘못돼 봐야 해 우리 아빠 안 그래도 혈압 안 좋은데 이 얘기 들으시면 완전 넘어가시겠네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? 우리 동생은 아빠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게 꿈인가 봐 선 넘지 마 너 진짜 하면 안 될 말 한 거야 지금 그렇게 생일 챙기는 게 좋으면 파티 플래너 하라고 전해 네 올케 언니한테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나 더는 못 참아줘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봐 뭐가 달라지나 여보 아직도 많이 화났어? 엥? 뭔 갑자기 여보래? 이혼했으면 남남인데 뭘 이제 와서 여보라는 거야? 이 이름 불렀으면 또 싫어했을 거잖아 잘 아네 그럼 나한테 좀 그만 얼쩡거릴래? 미안 그만 얼쩡거리라니까 폰 보니까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 할 것 같네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말 걸지 마 미안해 진짜 이제라도 없던 일로 하는 건 무리인 걸까? 아무래도 무리겠지 무슨 답이 듣고 싶냐?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?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인 것도 맞아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어? 여보 그 여자랑 새살림 차려야 하는데 위자료 내느라 돈이 부족한가 봐 아 왜 이래? 옛정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이거 캡처해서 그 여자한테 보내줘도 돼? 멀쩡한 가정 하나 파탄낸 커플인데 이 정도 단점은 서로 감싸줘야지 아 그건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차랑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싫다고 응? 방금 이 화면 캡처 떠서 보냈으니까 그런 줄 알아? 나도 진짜 헤어지는 마당에 너무한다 내가 헤어지자 그랬어? 누가 들으면 무슨 피치 못해 사정 때문에 이혼하는 줄 알았네 앵간이 질척거리고 니 갈 길 가세요 더럽게 걸리적거리네 알았어 다신 연락 안 하면 되잖아 예나 지금이나 치사한 건 마찬가지다 너는 재혼 같은 거 절대 못할 거야 성격이 못돼 먹어서 지금 너 부탁할 때랑 부탁 안 들어줄 때랑 분위기 완전 바뀐 거 아니야? 내가 너 같은 놈한테 기대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 내가 어지간하면 행복을 빌어주거든 근데 넌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꼭 빌게 불행하라고 진짜 넌 끝까지 나한테 모진 말만 하는구나 알겠어 잘 살아 뭐야? 지 혼자 감상에 젖어서는 잘못했다고 울고 빌고 할 거면 애초에 왜 바람을 피웠을까요?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라는 드라마 대사가 유행이 된 적이 있었지만 그 대사만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대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... 아이가 없어서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했다는 카톡이 오고 있는데 어... 제가 알 바인가요? 앞으로도 계속 쿨하게 삭제해버릴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